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세계 자살 예방 날을 기념해서 유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자살 말할 수 있는 죽음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조성돈 대표님, 전영권 대표님, 유승현 센터장님과 황태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정신적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이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매년 350여 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천 명의 유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3대 사망 줄이기 하나로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과정에서 우리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 방법도 찾으려야 될 것이며 자살로 인한 죽음 없는 광주를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 준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광주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